포항 지진 발생 후 대응 과정과 개선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진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항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고 복구 과정은 힘겨웠지만 지역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발간한 백서 112로 지진 그간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시간대별 대체와 피해 복구 상황을 타임라인에 기록하고 사진과 도표 등의 자료를 더해 포항 지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진 대응 과정과 개선점을 상세히 기록해 추가 지진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백서는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소, 땅밀림 현상과 액상화 현상, 수능 시험의 연기를 지진의 주요 이슈로 꼽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필러티 건축물 규제를 포함한 내진율 향상과 신속 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이재민 복구 지원 체제 개선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먼저 지진 백서를 발견했지만, 포항시는 피해 현장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기록해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는 이북 형태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에 관한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부록 형태로 이번 지진 백서에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